1. 리비아탄 멜빌레인 역사상 최강의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히는 리비아탄 멜빌레인은 지금은 멸종한 마크로토리얼에 속하는 개형 고래의 한종입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리비아탄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 리바이오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종명인 멜빌레인은 유명한 소설 모비딕의 저자인 허먼 멜빌의 모티브죠. 무시무시한 두 괴물을 속명과 종명으로 갖다니 녀석답습니다. 지금부터 최강의 이빨고래 리비아탄 멜빌레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리비아탄은 990에서 890만 년 전 마이옷의 토르토니안절에 번성했습니다. 이전에 이는 1300에서 1200만 년 전인 세라발리아절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리비아탄은 매우 단편적인 화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개골 일부와 치아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와 유사한 화석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에서 포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까지 발견됩니다. 이는 리비아탄 혹은 그와 가까운 친척이 990에서 500만 년 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반구 해역에 번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리비아탄은 2008년 11월 왕모식 표본의 발견으로 세상의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페루의 해안 사막에 위치한 피스코층에서 발견된 표본은 두 개골 일부, 이빨 다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발견자들은 그 경이로운 크기에 감명받아 2010년 7월 녀석에게 성경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을 따 리바이어던 멜빌레이라는 이름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마무트에게 이미 붙은 이름이다. 이를 히브리어로 바꾼 리비아탄이 결국 최종 성명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남반구에서는 마이오세에서 플리오세 사이, 마크로압토리얼의 꼬리치아 화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호주 보메리스만의 플리오세 지층에서 30cm 길이의 고레이 빨화석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석의 주인은 보메리스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녀석은 리비아탄과 매우 유사한 종, 적어도 친척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인 플리오세 초기 지층에서 나온 만큼, 리비아탄보다 400에서 500만 년이나 늦게 등장한 동물이라는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2018년 고생물학자 데이비드 세바스티앙은 아르헨티나에서 두 개의 고래 이빨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표본은 비록 불완전한 이빨 화석들이지만, 그 크기가 각각 14, 18c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해부학적 분석을 거친 결과, 리비아탄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9년에는 남아프리카, 나마쿠알랜드의 플리오세 지층에서 두 개의 고래 이빨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치아 화석들은 각각 30, 33c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비록 치아 머리는 사라졌지만, 치수강 분석은 녀석들이 나이가 많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고메리스 타이탄과 마찬가지로, 이 괴물은 500만 년 전의 동물이었습니다. 유사한 크기와 모양으로 보아, 이는 리비아탄 혹은 그의 준하는 친척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합니다. 하지만 고립치아 화석만으로는 종을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리비아탄은 브리그모파이세터, 바크로파이세터, 지고파이세터와 함께 마크로답토리얼 향고레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현대의 향유고래와는 달리, 위아래 턱에 범랑질로 덮인 큼지막한 이빨이 달려있었습니다. 공포의 향유고래, 리비아탄은 두개골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의 비율이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신체 길이를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종을 토대로 그 범위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현대의 향유고래를 모델로 하면 13.5m, 다른 마크로토리얼 고래, 지고파이세터를 모델로 하면 16.2에서 17.5m라는 엄청난 크기가 나옵니다. 이는 16m의 평균치를 갖는 향유고래 수컷과 유사합니다. 체중 또한 17.5m계체 기준 57톤으로 거대한 수염고래를 제외하면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가 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포식자는 메갈로돈 뿐인데, 이들 역시 평균 11에서 16m, 15에서 50톤, 최대는 20.3m에 103톤에 달하는 괴물이었습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두개골 덕에, 리비아탄은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포식자 중 가장 무능 면적이 넓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탄의 두개골은 매우 튼튼하고 두꺼운데다, 턱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아 발버둥치는 먹이를 단단히 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탄은 위아래 턱에 모두 이빨이 있었는데, 위턱에는 18, 발의 턱에는 22개의 원추형 이빨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빨고래에 비하면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 모든 이빨은 끝으로 갈수록 그 직경이 극감했는데, 격렬히 저항하는 먹이 때문에 평생 마모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리비아탄의 30cm가 넘는 거대한 이빨은 양턱에 매우 깊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가장 큰 아래턱의 이빨은 그 길이가 무려 36cm에 달하는데, 일부 종의 엄리를 제외하면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리비아탄은 7에서 10m 사이의 중형고래, 연안의 기강류, 상어 등 다양한 해양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리비아탄은 또 다른 정점포식자 메갈로돈과 동지역 동시대에 살았는데, 두 괴물이 유사한 먹이를 선호하던 만큼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리비아탄은 오늘날의 범고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희생양을 쫓아 지치게 한 뒤 익사시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범고래는 무리 단위로 해야 할 일을, 녀석들은 크기가 크기인 만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에서 발견된 모식표본의 치아 범랑질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 결과, 녀석은 생전 남이 40도 이남에서 활동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밌게도 당시 해당 지역에 서식한 수염고래의 동위원소 분석은, 리비아탄이 녀석들만 집중적으로 사냥했다기보단 고위도의 수염고래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리비아탄과 그 친척으로 분류되는 화석들은 남반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들이 찬물에 적응해 서식 범위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의 화석이 발견된 층은 엄청난 양의 수염고래, 이빨고래, 어류, 바다새, 악어 등의 화석이 발견된 당시 가장 풍족한 생태계라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비아탄과 그 친척은 메갈로돈과 먹이를 놓고 경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에 가까운 포식자 같은데, 오늘날 대체 왜 이 고래를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리비아탄과 그 친척의 화석은 수염고래가 거대화되고,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 플리옷의 초기 지층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화한 수온, 달라진 먹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파고든 주명 포식자의 등장 등 여러 요인은 전설의 바다괴물마저 견디기 힘든 실현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남반구의 괴물고래 리비아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비슷한 크기의 괴물상어와 경쟁했던 이들은 당시 두려울 것 없는 바다의 제왕이었지만, 끝내 변화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역사의 뒤환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